안녕하세요. 생명과기의 한정철입니다. 이번 시간 2023 로직앤재의 OTCR가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 쓴 자본기랑 로직앤재랑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기본 문항 16개와 킬러 4문항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가 이제 여러 강좌에서 수십 번 반복한 건데 그렇죠. 기본 문항 16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험생이라면 혼자 공부를 하실 땐 기본 문항 훈련과 킬러 문항 훈련을 5대 5로 해야 돼. 대부분 하반기 때 학습의 초점을 킬러 문항 쪽에 두다 보니까 공부가 다 지쳐. 킬러 문항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도 기본 문항이 구멍이 생기니까 실제 모의고사 테스트하거나 시험을 보게 되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당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 문항 훈련을 계속 꾸준히 하셔야 돼. 5대 5.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분기나 로지겐제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것보다 현재 수험생이라면 내가 RGB 시즌 1, 2를 만시어 더불어서 격위로 꾸준히 풀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한테 역으로 먼저 여쭤보고 싶어. 그거를 하시면서 기본 문항을 탄탄히 하시면서 자분기 또는 로지겐제로 샘과 함께 학생 스스로 공부하기는 쉽지 않은 중킬러, 킬러에 대한 훈련을 함께하는 겁니다. 솔직히 닦아놓고 유전킬러 문항 훈련 학생 스스로 하기 힘들어요. 요즘에. 작년 수능 기준으로 하면 유전킬러 문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 공부를 하기에는 버겁다. 그래서 탄생한 교재와 컨텐츠가 자분기와 로지겐제입니다. 자분기와 로지겐제는 수업을 할 때 사용하는 주제가 동일해요. 막전이 근육 유전입니다. 그럼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분기는 버전이 작년까지의 최신 기출과 올해 수능 특강이 반영된 책이에요. 그리고 로지겐제는 작년까지의 최신 기출과 올해 치루어진 3월부터 6월까지의 신상 기출들이 반영이 되고 올해 연계교재인 수특과 수완 이것이 반영이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신상 기출하면 6월 평강까지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최신 트렌드가 훨씬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뭐냐. 제가 이제 강의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자분기는 철철 개념의 킬로로직 즉 킬러의 유형별 풀이 방법에 대해 학생 스스로 킬로로직을 공부하고 배웠다 하더라도 이게 아직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강사인 제가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자분기라는 강사를 통해서. 그렇다면 로지겐제는 철철 개념 킬로로직과 자분기에서 제가 시범을 보였던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좀 더 많은 문제에 실전 적용하는 거를 함께 해보자는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자분기보다는 로지겐제가 문제수가 훨씬 많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23 로지겐제 고득점을 향한 논리의 완성. 강좌의 목표는 핵심 주제 막전위 근육 유전을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킬로로직을 활용한 유형별 문제풀이 수업이며 문제풀이 루틴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시작점의 루틴 그리고 킬로로직에서 말씀드렸던 스키와 놀이 그리고 킬로로직에 실전 적용을 하는 훈련의 코스라는 거. 교재 이미지입니다. 민트 색깔이고요. 하반기 때 여러분들이 쓸 때 시원하게. 그리고 해설집은 교재도 해설집이 들어가 있지만 별도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해설집이 따로 별건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로지겐제 구성은 두 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차례를 띄워놓은 건데요. 첫째, 런 앤. 강의용 문제입니다. 배우는 문제들이에요. 총 82문항이고요. 강의용 문제로서 제가 이걸 갖고 강의를 합니다. 둘째, 발음이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정확할지. 런 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복습용 문항으로 열심히 달려줘야 돼. 배웠으면 써먹어 봐야지. 총 149문항으로 해설의 자물쇠를 활용할 수 있어요. 복습용 문항은 제가 따로 촬영을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뒤쪽의 해설을 활용해야 되는데 특히 복습용 문항의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친구들이 많았어. 제가 복습용 문항까지 해설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점, 애로사항을 참고해서 좀 어려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의 루틴을 잡아드립니다. 그걸 이제 자물쇠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학습법. 2023 철철개량 킬로로직을 복습을 꾸준히 하면서 자분기 수강 후 로직엔젤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하지만 하반기 때 저를 처음 만나신 분 또는 로직엔제만 들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쌤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 자분기와 로직엔제를 다 해야 하나요? 다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로직엔젤은 최신 트렌드가 반영돼 있고 자분기에서는 문제풀이 방법에 대한 적용한 걸 제가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병행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굳이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해야 돼. 첫 번째, 본인이 작수, N수생 중에 1등급 친구들이라면 로직엔제를 바로 해도 돼. 근데 저는 좀 유전에 대해서 자신이 많이 부족해요. 라고 하면 자분기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분기는 제가 정말 친절하게 다 하거든. 근데 아무래도 로직엔제는 이게 실전 문제풀연이라 자분기보다는 킬로노직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압축해서 해드려요. 물론 가능한 요약정리를 계속 해드리면서 가지만 자세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요구하신다면 자분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 로직엔제를 좀 더 뒤쪽에서 병행하거나 자분기 끝내고 하거나 강의가 길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분기 금방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천드리는 건 뭐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학생 스스로 하기 힘든 중킬러나 킬러를 학습을 하는 건 좋은데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수의 근간은 기본 문항이에요. 그래서 RGB라고 하는 기본 문항 모의고사 한 회당 기본 문항 16개로 여전 있는 거 비유전 14개와 유전 쉬운 거 2개 요거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풀어주시면 좋아. 거기에 더불어서 자분기 로직엔제스 함께 해드리는 막전이 근육 유전에 대한 그 중에서도 유전 파트의 킬러를 좀 더 집중하고 싶으면 만점 시퀀스 함께 병행하면 좋습니다. 쌤 그런데 저는요 로직엔제 또는 자분기 하기도 버겁습니다. 기본 문항 RGB만 하면 안 되나요? RGB만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제 등급이 4등급, 5등급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만점 시퀀스를 소화하기는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분들은 RGB를 매일매일 풀어 그냥. 시즌 1, 2를 가지고. 저는 3등급, 2등급 요 정도 됩니다. 그럼 만점 시퀀스까지 도전을 해보시는 거지. 매주 1회 이상 철철 실무와 같은 풀 모의고사를 활용하면 실전 연습에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설 모의고사, 풀 모의고사 한 회당 20문항이 있는 거 30분 제곱 푸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하는 목적이 있어요. 실력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30분 제곱 푸는 거는 실제 시험장에서처럼 시간 조절 연습하고 30분 동안 수문항을 빨리 풀어보면서 혹시 나의 개념 중에 구멍이란 개념이 있는가? 자기 진단하는 거. 그 두 가지 목적이에요. 이 풀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많이 푼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니거든. 그거 염두에 두시고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1등급 만점 목표입니다. 라고 하면 매주 풀 모의고사를 1회 이상은 건드리셔야 돼. 1등급은 킬러로 한 두세 개 정도까지는 풀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시간 조절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추천학습법 로직엔젤을 진행할 때 자분기를 함께 할 거냐 안 할 거냐 상황에 맞춰서 말씀드린 거 본인의 등급에 맞춰서 가야 돼. 본인의 등급이 3등급보다 아래 등급이면 자분기 로직엔젤 변형이 쉽지 않아요. 자분기 또는 로직엔젤 중에 하나를 할 때 3등급보다 아래 등급은 자분기를 하시고 저는 자분기 안 했습니다. 로직엔젤 하려고 하는데 좀 실력 써요. 로직엔젤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건 자분기 수강 후 로직엔젤 하는 것이다. 자분기가 강의 수가 길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자분기 수강 후 로직엔젤 강의를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스민 복습은 강 문항당 5분에서 10분 정도 스스로 풀어보려고 노력하세요. 강사처럼 완성되게 풀이하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 못 풀고 그런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리고 바로 그냥 강의 수강 하셔야 돼. 강의 수강하면서 풀이 과정은 이해 위주로만 그 풀을 그대로 내가 해내야 한다가 아니라 풀이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자기가 놓쳤던 생각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게 킬러 학습의 포인트거든. 강사처럼 풀어내려고 하는 게 킬러 학습의 포인트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제가 시작점 루틴이나 포인트를 강조해 드립니다. 그 부분을 메모하시고 그 부분을 복습 및 해독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 부분을 가지고 복습용 문항 런 엔즈에서 적용을 해보시는 거지. 촬영 및 업로드 말씀드릴게요. 개강 7월 22일 시작합니다. 촬영은 스튜디오와 형광을 병행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장 생명과학에서 어려운 고난도 주제인 사람의 유전과 돌연매련을 먼저 시작하다가 아무래도 이 부분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촬영을 형광에서는 막전위 근육 세포본열 파트를 할 건데 제가 스튜디오 촬영 같은 경우에는 7월 22일 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8월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형광 촬영에서 진행하는 막전위 근육 세포본열은 형광에서는 자분기가 8월 둘째 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8월 셋째 주부터 촬영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확인 시점은 가급적이면 매주 월요일날 해주시고요. 완강 시점은 9월 평가원 전후인데 좀 빨리 진행되는 내용은 9월 평가원 전까지 진행할 것 같고 좀 다소 살짝 늦어지게 되면 9월 초나 중순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하반기에도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특히 체력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하반기는 후반전은 체력전이기 때문에 체력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집중이 잘 안되고 계속 처지게 될 거예요. 체력관리 잘 해주시고 음식 조심하시고 이제 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능대방 화이팅!